한여름 피서지의 대명사 중구 의랑리 해변에서 8월 4일 락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인천 중구문화원의 주간으로 열리게 된 이번 행사는 관광객이 특히 많이 찾는 8월 초 휴가철을 맞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즉석에서 참여하는 해변가요제가 2부에서는 퓨전 국악그룹 미인, 빌리지 브라더스 등 실력있는 밴드들의 멋진 락 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또 화려한 불꽃놀이쇼로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피서지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정말 신났고요. 춤도 추고 너무 신났습니다. 인천 중구는 의랑리 락콘서트의 인지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 콘서트를 보기 위해 의랑리를 찾는 관광객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내실이 있는 공연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원한 바다와 흥겨운 락페스티벌의 만남으로 의랑리의 여름은 더욱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지다입니다.